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악질재앙과 독종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9편,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과 땅,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10가지 재앙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애굽의 가축에 심한 돌림병을 내리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애굽의 가축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속한 가축은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축의 악질 재앙이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흔히 일어나는 자연 재앙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이 재앙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그대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섯 번째 애굽의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화덕에서 재를 두 움큼 가져다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사람들과 짐승의 몸에 붙어 악성 종기를 일으킵니다. 이 화덕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지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눈물, 절만과 탄식이 깊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 재앙에 대하여 애굽의 요술사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또 다른 어떤 능력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임을 확증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에 관하여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지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이스라엘을 쉽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 되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재앙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에 큰 타격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누가 크심을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대에 가장 크고 위대해 보이는 애굽이라 하여도 누구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구절을 읽는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애굽의 왕 바로라 하여도 누구의 통지 아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주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누구보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므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내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세상 다른 것 의지하며 그 속에서 방어하고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오직 주를 의지하므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